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댓글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주식 시작하고 택배 오는 횟수가 완전 줄었습니다 저 벌써 수입 늘어난 거죠? 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택배 오는 횟수가 벌써 줄어들면 그 돈 다 저축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있어요 티끌 모아 태산 그 티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만 원, 이만 원 한 번 이렇게 쓰는 거 에이 다음부터 저금하지 이건 그냥 쓰지 그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뭐여서요? 이 돈이 불안한 원리가 그거예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눈덩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눈 조그맣게 할 때는 이거 우스워 보이죠? 입이 굴러가면서 점점 바닥에 쌓였던 눈이 붙을 거 아닙니까? 눈송이, 눈덩이에 그게 불안하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커질수록 점점 많이 붙어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처음에 티끌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그건 핑계예요 처음에 만 원, 십만 원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걸 절약하다 보면 그게 불안하는 게 눈에 보여요 참 잘하셨어요 또 딸이 옷 좀 사달라네요 제가 그랬죠 무슨 소리냐고 그 돈이면 주식 살 수 있다고 했더니 어이없어 웃네요 확실히 라이프 스타일 바뀌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옷값 얼마예요? 비싸요? 그렇죠? 그 옷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경제적인 자유가 있을 때 그때는 마음대로 소비하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민분들, 돈 걱정하시는 분들, 목돈 마련을 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용카드, 돈 있으면 마음대로 쓰세요 할부라든, 분할라든, 내가 사치를 하든 그런 건 자유죠 그런데 서민 위주로, 일반인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옷값 얼마나 비싸요? 이런 거 아무 옷이나 깨끗한 거 입으면 돼요 옷은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또 떨어질 걸 대비해서 신용은 안 쓰려고요 당연히 신용을 쓰면 안 되죠 이 주식 투자를 욕심이 나서 마이너스 통장을 땡긴다든지 특히 신용, 주식담보대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것은 주가가 떨어지면 큰일 나요 막 그냥 강제 매매 당해요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조금 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내가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가 막 올라간다고 코스피가 막 올라가고 있다고 내가 투자하면 얼마 더 벌 텐데? 그래서 돈을 끌어와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한 달 수입해서 절약생활을 하고 절약생활을 해서 모은 돈이죠 그걸 갖다가 주식에 심어두는 거예요 주식에 묻어두는 거예요 1등 주식에 꼭 그렇게 사야지 만약에 돈을 내가 여윳돈이 아닌 돈을 갖다가 끌어다가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주가의 변동의 마음도 같이 변동이 돼요 흔들려요 내가 모은 돈 이 돈을 1년 동안 3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을 갖다가 주식 좋은 주식을 사서 묻어두는 거지 내가 욕심을 부려서 과하게 돈을 끌어와서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절대 주식 투장은 내가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당장 없어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하락을 해도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빚을 낸 돈이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해보세요 그 하락에서 가치가 떨어졌죠 이자까지 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한 분 주식 투자 자문하는 대부분의 인간들 정말로 나쁜 인간들입니다 얄팍한 주식 가르쳐준다고 회비 날리고 원금 날리고 우라통이 터지네요 선생님을 지난 3월경에만 알았어도 수억을 벌었을 텐데 돈만 날리고 허성세월만 보냈네요 이런 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데 계속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이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앞으로 한 달 후, 보름 후, 몇 달 후에도 또 이런 데 회비 내고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 왜 그래요? 뭐하러 회비를 내고 그 종목을 선정을 해 준 걸 왜 받아요? 짧은 시간에 확 벌려고 그거 하면 급등주 돈 몇 배로 불어나는지 생각하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더라도 위기가 와서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모은 돈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1등 주식에 투자한다 그래도 주가는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힘든데 이런 방법으로 주식 투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연배도 비슷해서 정말로 위안도 많이 받고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친구 같은 친근감이 생기네요 친구합시다 50대 분들도 친구합시다 사회 친구, 세상 친구, 인생 친구입니다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35살이에요? 우리 아들뻘인데 좋아, 친구합시다 삼성전자 주식은 믿고 가는 명품 중에 명품 주식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셨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좋은 주식이 세계적으로도 또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또 안정적인 것이 ETF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점포를 얻어서 장사하게 되면 돈은 얼마 필요해요? 5천만 원 가지고 돼요? 안 되죠? 몇 억이 필요하죠? 사무실이나 장사하기 위해서 점포 얻으려면 보증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월 얼마씩 들어가잖아요? 임대료,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 해야 되죠 또 내가 장사하는, 내가 사업하는 그러한 물건 또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와서 세팅이 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구색을 맞춰서 그러려면 아마 몇 억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도 누구든지 성공한다 그러면 그렇게 장사 시작해서 누구든지 돈 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년, 5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장사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까먹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군요 또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비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러한 세계적인 유능한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들 참 우수한 두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 대신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나는 그 회사 주식을 사두면 나는 그 회사에 월급받는 게 아니라 이익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인드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자동차 제조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대차를 사는 건데 사업을 시작했어요 주식을 시작하면, 주식을 매수하면 그 회사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오늘 주식을 샀다가 내일 팔아요 아니,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다음 날 접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인드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망하죠 그렇죠? 주식을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위험하다 그랬죠? 마인드가 똑같아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반도체를 만들어요 TV 냉장고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을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샀거든요? 난 이제 사업 시작하는 사업가예요 그런데 내일 팔아버렸어요 그런 사업가가 어디 있어요? 내가 포토사이트, 네이버 주식을 샀어요 그럼 네이버가 얼마나 세팅이 잘 돼 있는 회사입니까? 포트폴리오가 그럼 네이버와 같이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인데 오늘 사고 오늘 아침에 샀다가 오늘 오후에 팔아버렸어요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나도 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가예요 그러니 ETF 한 종목만 딱 내가 사업 들고 가보세요 ETF 안에 얼마나 많은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 출용하는 나수당 ETF 같은 경우 전 세계 기술주들, 으뜸가는 기술주들을 다 가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난 그 사업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샀어요 100만 원어치 그런 비중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작은 비중이죠 그런데 계속 사모아 보세요 그 회사에 내가 깊숙이 관여를 하게 되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꼭 삼성전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등 주식, 명품 주식을 내가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은 그 사업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루만 해 줘 봐요 한 달 만 해 줘 봐요 당연히 사업에 성공할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한 마인드로 주식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 달 만 해 줘 봐요 망가